딱 하나도 없으면 주꾸미 대부분 원형 피자보다 좀 담백한 그런 원형 피자보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포장도 되는 건가요? 그러시면 응 원형 피자보다 좀 담백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먹고 또 좀 포만감도 있고 그래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먹고 편하고 깔끔하고는 덜 느끼한 것 같아요 원형 피자는 시즌 때문에 좀 느끼하다는 맛을 많이 느끼는데 이거는 원형 피자보다는 좀 많이 삶해 같아요 오테리어 예측이 하고 카페가 진짜 되게 좋았을 때 깔끔하고 옷 색깔도 이쁜여서 카페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웰빙 깔끔하니깐 남년노소 먹으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자꾸 한 번 먹고 싶어요 카페 같은 분위기니까 꼭 투자 안 먹어도 혹시 이거 포장도 되는 건가요? 자주 가고 싶어요 네 내가 자꾸 한 번 먹고 싶어요 내가 자꾸 한 번 먹고 싶어요 내가 자꾸 한 번 먹고 싶어요 이거 카페 같은 분위기니까 제가 처음 먹었는데요 굉장히 담백하고 순대하면서 먹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매운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담백하고 배로도 되게 툭하게 들어가서 오늘 들고 다니면서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투자 피시네모양 센터 그 usable 쟤 암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아멘